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한인 800여 명이 사망. 2020년부터 2년간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한인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한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었습니다. 또 자살이 급증하며 사망 원인 탑10에 올랐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인 최다 사망 원인은 여전히 암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전국 한인 1908명의 사망 원인이 된 암은 팬데믹 기간에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1845명과 비교해 63명이 증가됐습니다. 모든 인종을 합한 집계에서는 심장병이 사망 원인 1위, 암이 2위를 차지했지만 한인만 고려하면 암이 1위였습니다. 2위는 심장병이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뇌졸중, 사고, 알츠하이머, 당뇨병, 자살,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신장질환,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이 전국 한인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며 자살이 사망 원인 8위로 부상한 것이 주목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두 번째 신년 연설에서 일하는 뉴욕커들을 위한 뉴욕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경제기반인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26일 퀸즈 소재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 팍 퀸즈 시니어센터에서 열린 2023 시정연설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직업, 안정과 삶의 질, 주택, 돌봄 등 4가지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만 명의 시민에게 견습생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수계, 여성 소유 사업체와 뉴욕시 조달 계약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총기폭력 등 주요 범죄를 줄여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1,700명으로 추산되는 상습범 퇴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0년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50만 채 주택을 시 전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김치의 날 재정이 주 하원 관문을 넘었습니다. 26일 열린 뉴저지 주 하원 본회의에서 매년 11월 22일을 뉴저지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결의하는 법안이 찬성 74 반대 2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김치의 날 재정은 주 상원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 의장은 김치의 날 재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안에는 김치에 대해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저지는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고 미국에서 한인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김치의 날 재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023년 신년감사예배 및 할의식을 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뉴욕의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회장 이준석 목사는 뉴욕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풍산 목사는 나도 그런 놈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협은 이날 이병홍 목사에게 목회자상을, 송윤섭 장로에게 평신도상을 수여했으며 김명미 KCS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법률고문의 최홍경, 최창호 변호사를, 회계고문의 신석호, 김규홍 회계사, 의료고문의 김금옥, 이준호, 존리 전문의 등을 임명하고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홍,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